만약에 우리가 이런 범죄들을 묻지마 범죄라고만 부른다면 이런 범죄는 막을 도리가 없다. 이런 범죄는 운 나쁘면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기 좋잖아요. 그 말 듣고 보니까 사실 이런 거 예방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 바로 정부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회적 불평등과 양국화 문제 이게 원인이라고 본다면 오히려 그런 책임 주체들이 여기에 손을 안 되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떤 게 행복한 삶인가에 대한 사유를 철저히 막고 있다는 건데요. 오로지 좋은 대학, 그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경쟁만 살아남고 질문은 사라졌다는 겁니다. 너무 사회 편가르기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 투데이에서? 그래도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좀 더 변화를 해보자. 끝까지 학생들이 사유를 해야 된다. 끝까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내가 왕의 DNA를 갖고 있는 상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좀 사유하고 아닌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좀 못하게 맡고 있는 것이 양국사회의 교육이 아닌가. 데카르트는 죽었다입니다. 데카르트가 남긴 그 명제가 되게 유명한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사유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많이들 고거는 한번 들어보셨죠? 데카르트 어떤 사람인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분단 서현역하고 그리고 서울 신림동에서 벌어진 흉기난동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고 있죠. 이 사건들이 시사하는 지금의 한국사회의 문제점과 그리고 그 문제점을 데카르트의 철학을 통해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제주투데이 논설위원이기도 하고 또 역사사회학자인 이영권 선생님이 제주투데이 얼마 전에 쓴 글을 참고로 할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사건들 앞에 우리가 묻지마 범죄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고 있잖아요. 이게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고 또 그 범행 대상이 가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필연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 그런 범죄에 이르는 말인데요. 다시 말해서 좀 이유 없이 범죄를 저지른다 이런 범죄를 두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왜 이 사람을 죽였는지 묻지마. 또 내가 왜 그 사람을 죽였는지 묻지마.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묻지마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여론이 좀 형성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지난 2016년쯤에 강남역 인근에서 기억하시죠? 조현범 환자인 남성이 1명씩도 없던 여성을 살해했던 사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사실 그 사건으로 표출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혐오 정서. 남성 혐오, 여성 혐오 이런 이슈가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묻지마 범죄라고 부르기에는 이유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여성에 대한 혐오를 가진 남성이 이제 가해를 했고 이것 때문에 일부 여성 단체 커뮤니티에서 우리 모든 남성을 잠재적 범죄적으로 몰아가는 그런 남성 혐오 현상이 좀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당시에 한국 사회에 만연했던 어떤 혐오와 차별이라는 그런 인권 문제가 이 범죄의 배영이 되었다는 게 다수의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범죄가 발생한 원인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거기에다 묻지마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지적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수식어를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이런 범죄들을 묻지마 범죄라고만 부른다면 아 이런 범죄는 막을 도리가 없다. 이런 범죄는 운 나쁘면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식 사이에는 과연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배제하고 있다는 문제가 또 존재합니다. 저도 묻지마 범죄라는 표현을 좀 종종 썼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네요. 분명히. 결국 범죄를 예방할 방법을 고민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해왔던 다수의 묻지마 범죄 소위 묻지마 범죄는 그 당대 한국 사회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갈등을 보여주는 현 주소라고도 말하는데요. 이 말은 곧 우리 사회의 만연한 갈등과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 나간다면 이러한 종류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 말 듣고 보니까 사실 이런 거 예방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 바로 정부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부와 또 그 수사기관과. 범죄 예방에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기관들에게 면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을 개인들, 일부 개인의 일탈이나 그런 좀 이해하지 못할 개인들이 벌이는 그런 일들이라고만 치부하기에는 좀 말씀하신 그런 측면이 있죠. 그 얼마 전에 우리 제주에서도 그때 그 당시 묻지마 범죄라고 표현했었는데 이상동기 범죄가 있었죠? 맞아요. 시청에서. 네. 맞습니다. 돌멩이로. 네. 사람을. 이유가 없는데. 최근에 서울 신림동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일어난 범죄. 이것도 역시나 그럼 이제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 조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가 어느 정도 밝혀지긴 한 것 같던데요? 네. 검찰과 경찰이 밝힌 범행 조사에서 밝혀낸 범행 동기를 일단 살펴보면 한 명은 사회부적응과 또래 남성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다고 하고요. 또 다른 한 명은 자신이 공격당할 수도 있다는 피해 망상 때문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후자의 경우에는 과거에 영재 소리를 들을 정도로 공부를 매우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중학교 졸업을 그랬는데 중학교 졸업 직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자신이 지원했던 특목고에도 떨어지고 하면서 일반고에 진학하게 됐는데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1년도 채 안 돼서 자퇴를 했다고 합니다. 과거에 공부 잘했던 이야기가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생각하면 학교 생활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범죄자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경우라서 공부 잘했다는 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좀 특별한 이유가 되기도 하니까 이 부분이 너무 또 집중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걸리기도 했었는데 어쨌거나 과외자들에게 그런 역사 서사가 있다고 해서 이게 다 정당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상동기 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어떤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지를 우리가 좀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책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현권 역사학자는 앞에 말씀드렸던 두 사건에서 사회 불평등과 양국화 문제 그리고 사회적 단절, 상대적 박탈감 등이 보여진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양 극단에서 소외받는 이들에게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기 쉬운 그 사회 구조라는 거는 몇 년 사이에 계속 여러 차례 얘기가 되고 있죠. 그런데 최근 정부가 내놓은 대책과는 이 원인과 분석 해결 방법이 좀 달라 보이긴 하는데 네. 많이 달라 보입니다. 일단 지난주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를 찾아서 강력범죄 대책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한 얘기들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하자. 그리고 흉합 범죄자들을 진압할 때 경찰관들이 면책권을 좀 강화하자. 진압하는 과정에서 좀 무력을 좀 과하게 사용하더라도 그걸 좀 이렇게 허용해 주자. 이런 취지였는데요. 곧 이어서 법무부 역시 지난 11일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고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25일까지 입법 예고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책들은 좀 실효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살인죄에 대한 형량이 가볍지 않습니다. 이런 대책이 중범죄 억제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는 겁니다. 처벌 강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고. 이거 저희도 한 번 얘기했었는데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시는 법률가들께서 보수적인 법률가들께서도 정말 실효성 없는 정책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었죠. 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우리나라에 없어서 그랬지. 미국에 이 제도가 있죠. 네.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이런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도 강력범죄율이 여전히 높습니다. 얼마 전에도 총기 사고 나고. 그렇죠. 계속 이어지고 있죠. 최대 그리고 좀 다소 형량이 낮다고 보여지는 국가인 최대 금고형 기간이 21년인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강력범죄율이 낮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형량에 따라서 중범죄 비율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이고요. 물론 어떤 범죄에 대해서 적절한 처벌 수준을 고려하는 건 당연히 맞는 일이지만 근본 원인에 대한 대책 없이 이런 처벌 수준만 고려하는 건 밑빠진 독에 물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일 건데 이번 정부 대책에는 그럼 근본 원인을 해결하라는 노력은 없어 보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에는 사회적 불평등과 양국화 문제 이게 원인이라고 본다면 오히려 그런 책임 주체들이 여기에 손을 안 대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 사회의 기득권이 이런 사회 문제를 좀 심화해온 주체들이라고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계속 유지를 해야 하니까 그 시스템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 부분에서 이형관 논설위원이 데카르트를 데려옵니다. 모셔온다고 해야 되나요? 네. 17세기뿐이었나요? 이분이 이제 등장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데카르트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심해서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단계에 이를 때까지 그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끝까지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진 이성으로 말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사유해야 할 책임이 있고 거기에서 인간이 존재할 이유가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한국의 공교육은 사유하지 못하는 사회 구성원들을 키우고 있다는 게 이형관 논설위원의 지적입니다. 학생들이 사유를 하지 못하게 만든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떤 게 행복한 삶인가에 대한 사유를 철저히 막고 있다는 건데요. 오로지 좋은 대학, 그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경쟁만 살아남고 질문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형관 논설위원은 한국 사회에 두 종류의 괴물이 탄생했다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는 이상동기 범죄로 내몰린 청춘들. 거기에 대한 피해를 입는 청춘들. 또 하나는 좋은 대학에 진학해 높은 지위와 돈을 쟁취한 권력자들. 이 후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지금의 시스템을 공고히 하려고 하겠죠. 너무 사회 편가르기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투데이에서? 그렇다니까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좀 더 변화를 해보자. 네. 그러니까 이 질문이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제기된 지가 참 오래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고쳐지는 것이 없다는 얘기는 지금 조 기자가 이야기한 이 시스템이 그냥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도 하나의 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끝까지 학생들이 사유를 해야 된다. 끝까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내가 왕의 DNA를 갖고 있는 상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 스스로 사유하고 아닌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좀 못하게 맡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의 교육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도록 좀 해야겠죠. 머지않은 사삼학과의 꿈입니다. 앞으로 10년 내 제주대학교에 사삼학과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사삼학과 관련해서는 사삼의 우리 과제를 얘기할 때 사삼 연구 후속세대를 양성해야 된다라는 게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로 계속 얘기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변화들인데요. 지난 11일 오전 11시에 제주대학교는 사범대학 2호관에서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삼 융합 전공 과정 신설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삼 연구 후속세대를 양성해야 된다. 그런 기반이 지금 마련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그 방안으로 제주 지역 내에 있는 대학교에 개별적인 사삼학과를 개설하거나 아니면 사과 간의 협동 과정을 개설하거나 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융합 전공 과정을 개설하거나 아니면 연구소를 개설하자 이런 방식들이 거론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사삼학과 개별학과를 개설하거나 아니면 협동 과정을 개설할 경우에는 신입생을 따로 모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입생 수가 어느 정도 차지 않으면 계속 운영하는데 좀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아, 이거 현실적인 거구나. 네. 그래서 제주대학교에서는 융합 전공 과정의 형태로 사삼학을 개설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10년 내에 사삼학과를 개설하는 게 목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이날 설명회 때 이소영 전공주임 사회교육과 교수가 발표를 했었는데요. 일단 10년 동안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도약기, 성숙기, 확산기로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나아가게 되고요. 이게 도약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3년간 이루어지고 이 과정을 통해서 협동 과정 개설, 전환하기 위한 단계를 마련하게 된다고 봅니다.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일단 우선 오늘 12월에 공동학술대회 개최가 예정돼 있고요. 이 관련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 단계인 성숙기에서는 해외 석학민 초빙교원 강의를 상서로 하고 또 국내외 우수 학생과 연구인력을 유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컨소시엄 대학 간의 학점 교류제를 개발하고 또 4.3학 연구소를 신설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산기의 경우에는 2029년부터 2032년까지인데요. 여기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3학과를 개설하게 되고 그리고 국내외 연구자와 연구관이 함께하는 워크숍이나 여름방학기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하게 됩니다. 그리고 컨소시엄 대학 간의 공동학위 과정을 개발하고 또 등대지도 발간하고 4.3학수술상을 제정한다는 계획입니다.